음악 저희는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며 마음을 다해 시작하고 예술 문화의 쓸모와 즐거움을 찾고 공유하는 마음도시락입니다. 저는 마음도시락에서 음악으로 소통하는 야금입니다. 저는 시각 예술을 맡고 있는 토리입니다. 저는 기획과 진행을 맡고 있는 계횡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작게는 소지품을 잃어버리는 것에서부터 크게는 사랑하는 사람의 떠남의 일기까지의 다양한 인생의 파도를 맞닥뜨립니다. 이때 우리는 스스로를 존중하고 격려하고 때론 토닥이고 감사하며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배를 지키고 파도를 타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라는 메시지를 오늘 이 시간에 담았습니다. 미디어 아트의 감정의 통로가 되어주길 바라는 음악과 어머니의 상실 과정에서 애도하며 성장한 이야기를 작업을 통해 조금 어렵고 힘든 요즘이지만 마음의 별빛을 따라간다면 이 또한 이겨내고 인생을 여여이 걸어갈 수 있으리란 바람을 담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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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 삐죽이 맺혔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엄마는 억척스럽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누구에게나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가장과 엄마 두 가지를 다 해내느라 당신 몸 아픈 줄 모르고 자식 걱정, 자식 생각만 하는 엄마였다. 그런 엄마가 몇 년을 아프시면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셨다. 당연히 딸들이 엄마의 병상을 지키는 날들이 필요했고 그런 가운데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브레이크가 걸리기도 하고 때론 천천히 돌아가야 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아픈 엄마에게 투정을 부리기도 많이 했다. 엄마는 나를 기르는 동안에 투정 한 번 없이 다 보살펴 주셨을 텐데 그때는 그때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다. 그렇게 투정을 부리는 딸들에게 당신 몸이 힘드시니 당신 몸이 힘드시니 화도 내셨지만 대부분 미안해하셨다. 그럴 때면 또 그 모습이 미안하고 보기 싫어서 퉁명스럽게 말하곤 했다. 그렇게 아픈 와중에 넘어지셔서 골절이 되셨고 심한 수술의 고통으로 선망증세가 생겨 얼마간 사람을 못 알아본 때가 있으셨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걱정이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방실에서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응급실로 내려가는 일이 벌어졌다. 엄마와 응급실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다행히 엄마의 호흡이 정상화되고 엄마의 정신이 돌아왔다. 엄마가 갑자기 불안한 눈빛으로 나에게 묻는다. 저 사람은 누구니? 의사! 그럼 저 사람은? 간호사! 그럼 여기는? 병원! 그렇게 몇 번을 물어보시고는 두려운 표정으로 계속 두리번거리시다가 조심스럽게 나 죽었니? 엄마의 말을 듣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야 그랬더니 너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시며 계속 물으신다. 그렇게 옥신각신하다가 갑자기 근데 너는 왜 여기 있어? 라고 물으신다. 응? 했더니 여기 죽은 사람들만 있는 곳이야 얼른 가! 라고 하신다. 나는 농담으로 에이 까짓 거 엄마랑 같이 가지 뭐 했더니 화를 내시며 1층에 엄마 빈소 차려진 곳으로 가 왜 여기 있어 얼른 가! 하시며 얼굴이 빨개져서는 나를 계속 밀어내신다. 나는 다시 한번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죽음 죽음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일 텐데 엄마는 두려움 앞에서도 딸내미 살려보려고 온 힘을 다 하시는구나. 당신은 안중에도 없구나. 그런 엄마를 보며 결심했다. 엄마한테 최선을 다해야지. 너무 늦은 결심이었지만 엄마 선망증세가 없어지시고 집에서 병원으로 투석을 받으러 다니시는 동안 엄마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몇 달을 엄마는 삶의 의지를 놓지 않으시고 계시는 동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가셨다. 엄마의 인생은 그렇게 우리를 낳고 기르시면 엄마에게 주어진 길이 되었다. 그렇게 엄마가 주신 별빛은 나의 별빛이 되어 엄마와 만난 적 없는 내 딸을 환하게 비춘다. 죽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정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해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내 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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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죽어가는 곳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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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는 과거의 나이면서 미래의 나인 것입니다 바다가 모든 강물 구정물을 받아들이고도 늘 넓고 깊을 수 있듯이 내 마음속 아픔, 슬픔, 후회, 분노, 회안 등의 감정을 마음의 바다에 놓아주며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 마음속 아픔 내 마음속 아픔 내 마음속 아픔 별이 바람에 스치넛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별이 바람에 썰어요 예산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길인다고 하and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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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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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